사쿠라로 배우는 게 아니고 낚시를 다르다 보니깐 내가 이걸 자꾸 이렇게 연구를 하고 내가 이렇게 흘러 보셨습니다. 이야~~ 고등어죠? 고등어? 고등어도 해야 되는 겨우? 해야 되는데 먹으면 되지 하하율 총장님 또 와봐라 왜? 고등어? 지금 먹으면 되는데 더 좋은게 있잖아요. 깔치? 아니요. 참치? 으아~~ 으아~~ 참치가 생참치 참사봤어? 생참치는 안 먹어봤어. 살구리 총사람이잖아. 왜 총장하잖아, 총사람이잖아. 이 참치는 낚시꾼도 먹기 힘든게 간다고 무섭게 잡힌다니에요. 네, 그래서 동네에 가면 많이 녹는다고 그러는데, 참치에 오면 자기 몸에 산출맛 조금만 나오면 죽어버려요. 아, 참치가? 네, 그래서 이거는 회가 아니면은 별로 좀 그래요. 오케이. 좋지. 칼치 있다. 그럼 칼치고 해야부장 뽑아보자. 칼치, 회 뜯는거 제가 계속 촬영하겠습니다. 그 위에 그대로 해도 되는 겨우? 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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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명이 내가 좀 넣어버려. 아니, 저거 하나 깔지. 이거 뭐 커다란 비누로. 있어. 아, 비누 깔으면 더 좋지. 어, 야, 백실장. 칼을 내가 가져와가지고. 가온기라, 칼. 그런네. 아니면, 그릇 빙그릇. 아니면, 창자놀 빙그릇 해줘서. 창자가 아니고, 백살 용어는. 그것도 먹나? 총사람 따라. 하기에, 칼치, 생선 내장탕도 있더라. 생선 내장탕. 물고기는 회사님이 최고예요. 하나 더, 조그맣 하나 더 주세요. 조그맣 그릇. 조그맣 그릇. 하나 더 넣었나? 조그맣 그릇. 칼치찌개 할께요. 호르륵. 옮기라. 그릇. 야, 비뚜란이 들어와, 이마. 없죠? 어? 찌르란이가? 조그맣. 행실장. 잠깐 봅시다. 행실장. 요지, 요지. 이빨 부신. 여기, 여기, 여기. 아주 중요한 거. 촬영 좀 해드릴게요. 많이 끓여라. 몇 개요, 여기는. 이거, 백일잔. 이거 줄 테니까, 옆에다가. 아니면, 저거 하나 더 주세요. 여기가 덩고를 났는데, 이게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일본말로 아다리 아다리 하는거에요. 이거 떼주면 좋아. 우리는 안 떼어도 관계는 없는데 묻는 사람들이 괜히 자기하고 안맞아가지고 아다리 됐다 하는 얘기가 여서 노는데 아다리 아다리아. 네. 이걸 떼주는거에요. 그리고 이거는 관계 없으니까 이거는 해가지고 소름쳐 가지고 놔뒤네. 찌개에 먹으면? 머리는 찌개에 먹으면 안되지. 그럼 뭐 먹는데? 손을 쳐가지고 젓갈. 나놓으면 가을에. 지금은 버리지. 우리가 여기서 뭐 젓갈을 놓겠네. 빨리 왔어 형님 빨리 이거 찍혔으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릴길래. 영상 보는 사람 지겨봐 빨리 빨리 해 줘야지 진행을 좀 편집 해야지 좀 왜 편집하노? 지금 이야기는 자꾸 시부리는데 헤이 형님 이건 비늘 따는 게 아니고 이래 하는 게가 원래 나는 이거 비늘 끌고 내는 줄 알고 그 티비 안 봤어? 비늘 끌고 내도 되는데 차라리 안 들어간다 바라 바람 넣어 쐈어 바람 넣어 쐈어 비늘에서 맛이 없는 거요 전남 전라도 쪽에 가면은 비늘 안 칩니다 그야말들이 괜히 왜 비늘 안 치겠어 자, 백신차 이래 가요 이게 되나 이거 그럼 요거는 참치 치고는 아주 작은 거지? 그럼요 아주 작은 이 우리나라에서도 참치가 나나? 나이 나요 어 우리가 커타량이 없어가지고 지금 문제가 있는데 응 동네에서는 지금 엄청나게 나와야 나오는데 이거 우리도 이제 미국하고 일본하고 협상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지금 기온이 자꾸 올라가니까 어 이걸 그걸 해야 돼 우리도 이제 많이 나니까 이것을 많이 나니까 우리도 커타량을 많이 받아야 돼 야 생참치라 넣기에는 색깔이 검붉다 그럼요 흠 흠 야 이건 진짜 먹기 힘든 건데 우리가 저 가게에서 사먹는 건 전부 냉동참치잖아 그러네 어라한 게 녹화가 어라한 게 냉동시킨 거 어라한 게 그래 어라한 거를 녹화가 먹잖아 이빨에 냉장고 넣어놨어 이빨에 냉장고 넣어놨어 빨리 신랑도 물러놨어 네 일하러 갔지 봉선씨 도대체 이장님 일하는데 그거 하지 아니요 아뇨 아뇨 딴게 먹으라고 전화해 씨 맛이 들리는 맛이 고소하다 응 야 야 야 빨리 빨리 와사비가 찍으면 쫙 안 좋아 이 원래 이 회는 도망가 커야 돼 그렇지 당연하지 네 저어서 하지 와 그래 저저저 알루미늄 알루미늄 도망 스텐에서 그래 스텐에서 그래 스텐에서 그래 칼이 잘 들어야 돼 칼 가르세요 저 가는 거 있다 아예 칼 잘 들어 아무 칼을 갈면 안 돼요 또 신경 네나 해 직접 뜨시는 거예요 그럼 아예 어설프게 배운기라가 기술자 자 자 근데 기술자는 아닌 거 아 기술자는 아니에요 사 하는데 그 힘 빠지기 자꾸 그런 소리 하고 아니 초등학교를 가지고 있을 줄 아는 것 같고 차별해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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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칼채야 네 여사님 한장 하세요 є 드 LEU 백 출장 이거 먹어 백 출장이 술 먹나 어디 저희가 이거 contains 하수옥 여러분 수리 Hum 백aki 문가지만 먹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칼집에다가 참치 그냥 참치 하면 안돼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